자 텔레필드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 뭐라고 했죠?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우리가 전자공시를 좀 봐야 되는데 얘가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양자 암호 테마긴 맞지만은 정확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보실 때 가장 큰 게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계약 내역이 한 주당 9,913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요가역 근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9,000대 간다고 저번 영상 제 거 보면은 분명히 다 기록 나와 있어요. 여기서 9,600,700까지 갔다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 계약 체결을 보면은 언제냐? 계약 11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종교 예정일이 1월 24일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1월 중순까지는 현재 주가를 웬만하면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언제 떨어지는지는 새록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새록 마음이고 그런데 미쳤다고 얘들이 이렇게 싼 주식을 9,000원에 양수도 계약 체결한다고? 이 미친놈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작정하고 작전을 시행한 종목이에요. 진짜. 그런데 우리 작전 중인 거 알면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건 좀 미련한 짓이 아닐까? 절대 하루를 넘기지 말고 주식을 가지고 오버나이트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절대 지나면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딱 7,600 이 박스건 사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매수 구간이에요.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 계속 횡보를 할 건데 손절가만 정확히 우리 합시다. 자 7,600원 깨지면 바로 손절할게요. 여기 깨지고 여기 많이 깨졌는데 손절 못하면요. 그대로 2,000원, 3,000원까지 때려 박을 놈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패될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들이 하는 거 행동 보니까 그냥 2,000원짜리 주식을 9,800원의 양수도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작 2,000원짜리 주식을. 중간에 그러다가 계약 깨질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얘들이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자 만년 적자예요. 오히려 매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본 자체가 줄었어요. 자본이 뭐냐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예요. 이거 빼기 이게 이건데 이 자본이 줄어드는 기업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시는 건 괜찮아요. 단타로만 진행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딱 손절 라인 7,600선 깨시면 과감히 놔주셔야 돼요. 여기서 못 논다 하면 여러분들 진짜 여기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 물량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올릴 여력도 있어요. 다시 9,800원까지. 올릴 여력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옛날에 SM 기억하시죠? SM이 카카오랑 하이브가 끼어들면서 공개 매수했을 때 공개 매수가 12만원, SM 주가 8만원 때 여기까지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주가도 같이 오르겠죠. 당연히 공개 매수가 있대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진짜 개인에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찍으러 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혹시나 여기 구간 깨시면 바로 놔주세요. 진짜 이것만 지키시면 텔레필드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수익이 나다가 딱 어느 선만 지키면 손해도 크지 않을 거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말해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구간에다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또 주식이라는 정보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좀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텔레필드 대형 전략집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제 상황별 A안, B안 적어놨어요. 시나리오를 A가 뭐냐면은 오를 때 B가 내릴 때죠. 여기에 맞는 매수가 손절가 그다음에 추가 매수가 전략 다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수익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고 안에 있는 내용도 쉽고 깔끔하게 제가 해놨기 때문에 60대 이상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놔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요청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뭘 알아야지 보내드리던가 하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으로 딱 텔레필드 애글자 적어서 저에게 뭐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요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위험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는데 현재 돈을 원금보다 지금 밑에 있다 지금 뭔가 물려 있다 지금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잃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돈을 잃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